손으로 끝써! 네 손으로 끝써! 2,2,2! 끝! 응! 어눈! 2,2! 끝! 끝! 네, 아래 이걸로 그냥 무술까지 도망만 가지고 있지? 계속 무술도도 해주고 도망가려면 때릴 수 있으면 해야된다고 있지? 힘들다고 안해지기면 안돼요 무술도를 해줘야 돼 네, 아래 네, 아래 아, 아래 동아리에 칼을 둘러뜨려주세요 네, 아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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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아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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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앞서 나가면 몸이 빠라도 막는 건 한계가 있어 안녕 1, 2 1, 2 옥시 다행히 할까? 다리가 괜찮아? 2, 2, 2 잡으려고 해?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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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원이가 빨랐어요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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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도착 20. 이사 2. 2. 2. 3. 1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